4-1 어... 내용이 뭐지 음... 이게 점프해서 여기로 건너가는거죠 이런건 뭐 별게 없죠 그냥 뭐... 잘 뛰면 되는거에요 좀 더 길어야 되겠다 그건 굿 통닭 이mit 통닭 이mit 냐 왼쪽 냐 냐 메 히 hacemos 히리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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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아이야 아우 조금 짧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조금 더 위로 오 됐어 아야 조금 더 위로 더 못나가네? 아 이 풍선을 밟는게 중요하네요 풍선을 잘 밟아야 얘가 더 멀리 나갈 수 있겠는데요 열기구 열기구 풍선이 아니고 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어떻게 깨는지는 알겠는데 각도 조절만 잘하면은 뭐 이렇게 되면 깨는거죠 아 아 아 조금 좀 남으면 이 반대편에 그 뭐 착지대를 만들면 되거든요 음 여기 여기 고리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한개 더 없애면 안될거 같은데 오 오 된다 된다 하아 하아 하하 하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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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하 하 좀 차가 똑바로와야 착지를 할텐데 똑바로 안오네 하 하 하 별게 없어요 자꾸 하다보면 되겠지 뭐 아 저 차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날라오는 방법이 없나 오우 비슷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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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 저파부 최대야 중 372.4% 하하하하 이거 하중 하중까지 맞춰서 한번 깨 볼까요 도로라케 한개 더 넣으면 어때 오케이 예산 통과 하중 통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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